음악 쓸데없는 소음을 걷어내고 진정한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 단 하나의 핵심에 집중하고 나머지를 잊어버리는 전두엽 다이어트 몰라도 돼 다섯 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사우디 엑스포 아니 결정됐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2030년 엑스포 유치전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19대 29로 한국이 참패를 했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아드가 119표로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결정됐고 반면에 한국의 부산은 29표를 받는데 그쳤어요 물론 그게 3등인 로마를 이겼다라는 거에서 의미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건 우리는 리아드를 이기고 부산에서 엑스포를 할 것이다 이제 거의 다 따라잡았다 짜릿한 역전극이 기대된다 뭐 이런 뉴스를 계속 보다가 갑자기 굉장히 허망한 숫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실제로 정치권 내외에서 충격이 좀 상당히 있는 이슈입니다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가짜 뉴스를 하나를 타파를 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인터넷을 좀 많이 해보시는 분들 아니면 카톡이나 이런 걸로 받아보셨을 때 한국에 표를 준 29개 국가 리스트 막 이렇게 해가지고 OECD 국가들 쭉 들어있고 거기 안에 아프리카 간비아 들어있고 뭐 이런 짤방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일단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짜 뉴스? 아무튼 왜냐? 이게 엑스포에 관련해서 투표권은 당연히 이제 그 엑스포를 주관하는 국제단체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갖는 건데 캐나다는 속해 있지 않거든요 캐나다는 가입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짤방 안에는 캐나다가 들어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만든 거죠 사실 그 짤방 얘기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엑스포 유치전 실패를 둘러싸고 이게 왜 실패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그 책임 공방의 일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거기에 간비아가 들어있단 말이죠 간비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제 강경화 그때 외무장관이 굉장히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해가지고 새삼스럽게 막 우리의 혈맹이다 뭐 이런 식의 농담거리로 또 됐었던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나라죠 실제로 땅 크기는 작지 않지만 아무튼 그 간비아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상당히 치욕스러운 패배 치욕스러운 실패 앞에서 문재인 정권을 얘기를 해서 좀 무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 있는 그런 짤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또 이제 사우디 오일머니의 힘으로 이겼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굉장히 이건 언론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였는데 엑스포가 만약에 만약에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우리가 이겼으면은 뭐 반도체 머니의 힘으로 이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엑스포 유치전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투표권을 가진 나라들을 설득해서 표를 얻는 것이고 그 설득의 과정에 스포츠처럼 막 뭘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칙이 따로 없으니까 얼마나 잘 설득해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오일머니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약간 패배자의 변명 중에서도 별로 안 좋은 변명 같다는 인상을 찌우기 어렵죠 또 이제 잠깐 얘기 나온 김에 이모저모를 얘기를 해보면 일본이 이제 그 투표 전날이었나요? 전전날이었나요? 새삼스럽게 일본 외무성에서 우리는 한국을 지지합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그때 이제 물론 한일 관계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많이 좋아졌으니까 좋은 신호이긴 합니다만 사실 무기명 투표인데 굳이 내가 얘 찍어줬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게 좀 그렇죠 뭐냐면은 여러분들 중에 이제 반장 투표 같은 거를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이제 선거에서 이겼으면 이긴대로 근데 졌는데 야 그래도 내가 너 찍어줬으니까 잊지마 알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볼 때는 아 한국이 절대 못 이기겠다 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어쨌건 일본이 사우디한테 석유를 많이 사와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의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발언을 굳이 투표를 앞두고 했다는 거는 일본이 한국을 지지 선언을 하건 말건 대세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상태였고 일본은 그걸 파악하고 있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종합을 해봅시다 일단 사우디 오일머니 때문에 우리가 졌다 라는 말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좋은 대답은 못 된다 첫째 그리고 둘째로는 간비야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 때는 준비가 미흡해서 우리가 너무 벼락치기 대응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물론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아 이것도 아쉬웠고 저것도 아쉬웠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미흡한 변명에 지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일본은 대체로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아마도 짐작한데 판세가 돌아가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 부담 없이 한국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함으로써 땡전 한 푸트 안 드리고 이렇게 한일 우호의 제스처를 딱 던질 수 있었다 이게 이번 엑스포 실패를 둘러싼 이모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왜 유치에 실패했는가 라는 거를 알 수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사우디에 표를 던지 110국의 나라가 어딘지를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왜 사우디를 찍었냐 어째냐 이렇게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설령 그렇게 탐사 취재를 한다 한들 그걸 우리가 지금 알아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 또 딱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도 됩니다 그런 거는 그런 것까지 일일이 알기 위해서 아니면 그 29개 나라가 어디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애를 쓸 필요는 없는 사안이에요 그럼 여기서 진짜 문제적이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방금 일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본은 대충 판세를 알고 한국에 대해서 과장된 지지표는 했다 반대로 그럼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불리한 상황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채로 될 거다 될 거다 될 거다 했던 희망 고문을 스스로에게 가하고 있었다 요컨대 엑스포 유치 실패의 원인은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엑스포 유치가 실패하게 된 과정을 실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몰랐고 그 정보가 소통되지 않은 어떤 정보전의 실패는 꼭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막 군인들이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있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경계라는 게 전방에서 상대방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게 경계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계란 정보의 최전선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는가를 묻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관련자들은 고민해야겠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국민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는 왜 우리는 엑스포 정보전에 실패했는가 이거를 물어봐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일본이 그 2002년 월드컵을 원래는 단독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한국이 이렇게 샥 끼어들어가지고 반반 나눠가졌었잖아요 2002년 월드컵을 88년 올림픽도 도쿄였나 오사카였나 아무튼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한국이 낼롬 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우디가 굉장히 돈을 많이 했고 뭐 했고 하기에는 우리는 적은 돈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일본 걸 뺏어온 경험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뭔가 더 잘할 수 있었고 잘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게 뭐가 안 됐는지까지는 우리가 일일이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거는 문제를 삼아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X4 유치의 실패가 아니라 X4 정보전의 실패다 그러니까 정보 실패가 왜 발생하는가 이게 진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보전이라는 개념 요새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이죠 이게 하마스에서 그렇게 막 로켓을 엄청 쏘고 뭐 사람들 납치하고 살해하고 이런 굉장히 큰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몰랐다 눈뜨고 당했다 라는 게 이제 최근의 사례고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9.11 테러가 있잖아요 이런 것 등등 사실 21세기 오늘날에서 이제 뭐 X4 유치점뿐만이 아니라 안보가 됐건 기업이 됐건 뭐가 됐건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정보 실패가 왜 발생하는가 이 질문을 해보려면 고민의 방향을 두 가지로 잡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서학 하나는 동학 자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주식도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서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서구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이제 아까 오프닝 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신호와 소음을 분리하는 방법 수많은 정보 속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찾아내고 거기서 이제 확률적으로 가장 낮은 실패의 과정을 찾는 방법 등등은 누차 계속 언급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신호와 소음이라는 그 유명한 책부터 해서 이게 하나의 어떤 학문 분야로 막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학은 정보 실패를 피하기 위한 서학은 학문으로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고 그 공부의 내용은 뭐 지금 이제 몰라도 내 코너가 됐건 아니면 다른 자리가 됐건 제가 이제 차근차근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동학 뭐냐 동양 철학적 접근도 좀 필요합니다 동양 철학 하면은 이게 너무 오해를 많이 받는 분야여서 뭐 점을 보자는 거냐 지금 정보 실패 그래 뭐 답답한 마음 이해한다 하지만 정보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점을 보자는 얘기는 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없겠죠 아직은 작지만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분위기니까 그렇게 삐딱하게 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동양 철학적 접근이 그럼 뭐냐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 철학의 동양 고전에서 나오는 사상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사실 어떤 그 윗사람, 지도자 아니면은 본보기를 보여야 될 누군가 제왕, 군주 뭐 이런 사람들의 몸가짐과 경영과 치세를 위해서 만들어진 텍스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사회연구원에서 이제 문화분과죠 이한우 논어 등반학교 교장님이 이제 동양 철학을 해석하시는 동양 고전을 해석하시는 주요 방법론인데 저 또한 거기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윗사람으로서 좋은 정보를 받고 나쁜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가 등등을 이제 서학처럼 학문화된 방식이 아니라 이제 수치화된 방식이 아니라 어떤 인격적인 태도와 인격적인 자세와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그런 것 등등을 통해서 올바른 정보가 자신에게 올 수 있도록 때로는 내 귀에 마음에 들지 않는 정보가 내 귀에까지 닿아서 내가 큰 실패를 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다양한 지혜의 내용들이 담겨있는 게 동양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지금 물론 이게 많이 나온 지적이긴 한데 저 또한 반복하자면 엑스포 유치전이 잘 안 되고 있다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기분 나쁜 보고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던 그리고 이제 희망적인 보고서만 계속 올라갔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그 상황 자체가 문제고 그것은 신호와 소음을 구분하는 서학적인 방법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내 귀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누군가를 곁에 두고 그러면서 그 쓴소리를 하는 사람만 또 키워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열심히 일하는 충신들 열심히 일하는 어떤 그런 순박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또 설 자리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정말 미묘하게 약간은 좀 이렇게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장관리하듯이 여러 가지 좀 다양성을 갖춘 인력 쿨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좋은 조언을 받고 좋은 결정을 내리고 좋은 보상을 해주고 등등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야 그래야 올림픽이건 월드컵이건 엑스포건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 또한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번 엑스포 유치 실패를 두고 물론 이제 좀 마음이 쓰리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아 이런 것도 잘못됐고 쟤들 탓도 좀 있는 것 같아 라는 말 자체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진정 우리가 발전하려면 그렇게 남의 탓을 하는 그런 거는 조금만 하고 지나가야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나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인간의 사회가 이제 수평적이고 평등한 조직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상하관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을 위해서 파악하면서 동시에 아래 사람들을 보듬어 주기도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긴장감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면서 어쨌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가 더 인격적으로도 한 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번 실패가 말하자면 어떠한 유형의 큰 정보 실패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정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엔 그 정보를 최종적으로 받아들고 소비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열심히 뛰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일 수도 있고 이 유치전을 추진하고 있었던 그 높으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반응과 자세와 내가 사람들을 택하고 주변에 누구를 둘지를 택하고 하는 등등의 문제에서 스스로 정보 실패를 불러오지 않았나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된다면 이번 엑스포 유치 실패가 굉장히 쓰지만 몸에 좋은 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뭘 잘했지? 남들이 왜 저렇게 된 거지? 라는 질문은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걸 몰라도 되고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거는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것이겠죠 그래서 2035년 다시 도전한다면 그때는 꼭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몰라도 돼 다섯 번째 에피소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지금 이제 몰라도 돼 그리고 알아야 돼가 하나의 세트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따로따로잖아요 세트인데 다음 주에는 드디어 합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소양 미래센터장님과 함께 이번 한 해 올 한 해 이슈를 싹 정리를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니까요 이렇게 몰라도 돼 만 보셨던 분들 아니면 알아야 돼 만 보셨던 분들 이제 함께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